안녕하세요 박재수 매니저입니다. 오늘도 주사부일체로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한 이론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이슈가 됐었던 내용입니다. MSCI 관련된 편출입 종목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진짜만의 이슈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떤 종목들을 지금 우리가 봐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자 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MSCI 지수는 모건 스테인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의 약자죠. 글로벌 기업이 항상 이 회사가 한국 지수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고 빠져나오는 종목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기준이 있거든요. 이 기준에 충족하면 편입,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편출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수가 왜 중요하냐면 워낙 또 공신력 있는 기업에서 나온 지표이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로 해서 실제 매매를 하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글로벌 펀드 회사들도 있고요. 운영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고 편출되고 이 차이가 실제 수급과도 연결이 있어서 등락을 보여주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걸 잘 우리가 확인을 하면 매수할 종목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고요. 편입 종목은요. 이 편입이 되게 되면 이 MSCI 한국 지수를 보고서 사는 투자자들이 실제로 매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유입이 되는데 보통 이걸 지수를 따라가는 종목들의 자금을 우리가 패시브 자금이라고 합니다. 약간 수동적인 자금인데 이런 것들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 요인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편출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지표로 참고하기도 하고 투자자들이 참고하고 있던 MSCI 지수에서 없어졌네. 그러면 이제 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갖고 있고 싶어도 회사에서 팔게 합니다. 정해져 있는 내규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패시브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당히 좀 공격적인, 좀 능동적인 자금이죠. 패시브 자금과 반대인 액티브 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편입이 될 종목 같은 게 있으면 미리 삽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도 들어오는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약간의 액티브 자금들이라는 전략을 좀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편출입 종목 기준은 간단합니다. 시가총액, 유동시가총액, 유동비율 이 세 가지 기준이 충족이 되면 그럼 편입, 충족이 안 되면 편출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월, 5월, 8월, 11월 매년 4번에 걸쳐서 편출입이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매월. 2월, 5월, 8월, 11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그리고 편출입 계산 시에 사용되는 주가 기준일. 이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 회사를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 날짜 전달입니다. 그래서 2월, 5월, 8월, 11월 전달이니까 1월, 4월, 7월, 10월. 이때 마지막 10거래일. 그중에 무작위로 선택을 합니다. 그날에 이 조건을 충족하느냐, 충족하지 않느냐. 이 기준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0, 0월, 11월 하나가 채택이 되면 편입, 채택이 안 되면 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번 연도에 있었던 편출입. 2월달 편출입 계산 기준일은 그래서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2월달에는 2월 12일날 편출이 되는 종목들이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는 가장 마지막 거래리죠. 2월 29일날 장 마감 이후에 실제 이게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보시면요. 내 전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편출 예상 종목은요. 당연히 패시브 자금이 빠져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개인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이 내용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회피 전략을 쓰기 때문에 매도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편출될 것 같아 이번에. 원래는 포함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회사인데 어? MSCI에서 이번에 빠질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나도 서서히 비중을 줄여나가는 게 맞는 겁니다. 물론 이런 악재보다도 충분히 자금 이탈에 대한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상쇄시킬 만한 개별 이슈, 호재가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뭔가 특별히 악재도 없고 호재도 없지만 좀 애매해. 근데 어? 편출이 된다고? 그러면 일단 리스크가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비중 축소 또는 현금화라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아까 보시면 시가총액이 있었잖아요. 기준에. 시가총액은 주가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는 좋은데 어떤 차익매물이나 단기적인 어떤 악재들로 인해서 주가가 밀리는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 대표적인 게 지금 엔터 쪽이에요. 엔터 쪽 보면 JYP라든지 하이브라든지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던 게 엔터주였는데 사실 최근에 지금 지지부진하죠. 그런데 그게 어떤 개별적인 악재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실적은 성장하고 있고 올해도 성장폭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히려 편출돼서 주가가 더 밀렸다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편입 예상 종목들은 당연히 비중을 더 계속 갖고 있거나 홀딩을 하거나 그다음에 더 비중을 실을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게 편입 이슈가 딱 생겨서 이 종목 이번에 편입 될 것 같은데 해서 갑자기 시장에서 이슈가 됐어요. 그러면 갑자기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좀 빨리 파셔서 일단 수익을 확보하시고 눌림 나오면 또 들어가면 됩니다. 편입, 편출입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매매를 반복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급등이 나오지 않고 천천히 가는 것들은 그냥 홀딩하시면 되고요. 급등락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일단 중간중간에 수익 실현하시면서 수익률을 더 높이는 전략을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그리고 편입 예상 종목들은 개별 분석이 꼭 필요합니다. 항상 제가 주사비일체 말위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개별 분석인데 아무리 편입이 돼도 주가가 올라오고 시가총의 기준에 맞고 유동시가총의 비율이 맞아도 만약에 회사가 좀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테마성이 너무 강하다라고 한다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채무 좀 안정적이고 실적이 최소한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개별 호재가 있으면 더 금방 처음 하겠죠. 그런 종목들을 매수를 고려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이 매매에서 중요한 거는 미리 사는 겁니다. 미리. 미리 안 사면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 급등이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빠른 매수 전력이 중요하고요. 보통 2개월 전부터 상승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 2월달 편출입이 정해졌었는데 그렇다면 언제겠죠? 12월달부터 여러분들은 매수를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과거에 어떤 투자를 했던 투자의 어떤 분석을 해봤을 때는 2개월 전부터 천천히 모아갔던 사람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냈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개월 전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고요. 편입 결정일 이후 재료 소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 2월달에 편출입이 결정이 됐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편입된 종목들 주가 그 전까지 많이 올라가다가 편출입 결정되고 나서 차익매물이 나와서 꽤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 편출입이 결정되는 시점을 부분으로 해서는 차익매물, 재료 소멸로 인한 차익매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대비를 하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가 중요합니다. 항상 등락이 있죠, 주식이. 그런데 내가 샀을 때 하필이면 단기 고점에서 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를 하시면 최소한 중간 가격 정도는 내가 평균 매수 단가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략, MSCI 편출입을 이용한 전략은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지 최저에서 사서 최대 팔려고 하는 그런 전략은 아니거든요. 단기 테마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정 매매 중에 좀 그나마 안정적인 매매 전략이니까요. 항상 분할 매수로 안정적인 평균 단가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편입될 종목이나 편출될 종목들을 우리가 알아보냐. 아까 그 기준은 세 가지밖에 안 돼서 쉬운 것 같은데 막상 내가 찾아보려면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아마 종목 검색기나 종목 분석을 좀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건 설정하셔서 찾으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렇게 애널리스트 분들이 아주 정리를 잘 해주십니다. 하나증권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증권에서 이렇게 매일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이런 리포트를 감사하게도 써주시고 계신데 위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편입, 예상 종목들. 그다음에 이 네 가지 종목이 지금 편출, 후보 종목들입니다. 지금 그 기준에 맞는 종목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종목들은 원래는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 편출될 것 같다라고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편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해라라는 의미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들 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종목 선별하시는데 훨씬 더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조금 더 정확할 수 있다는 점. 리포트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그러면 예시로 2월달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월달에 편입됐던 종목이 한진칼과 에코프로몬티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왜 1월달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2월달 편출 종목은 언제 기준인이다? 그 전달 마지막 10거래일 날 무작위를 뽑아서 기준에 맞는 종목들은 편입. 안 맞는 종목들은 편출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1월달에 많이 밀렸기 때문에 대부분 편출이 더 많았고 편입 종목은 거의 없었던 거예요. 이 두 종목이었고 편출 종목은 이렇게 다섯 종목이 있었다. 기억을 일단 하시고요. 다음 장 보시면요. 편입됐던 종목 한진칼과 에코프로몬티. 이때쯤에 이제 편출입이 결정이 됐었거든요. 그 전에 급등이 다 나왔었죠. 쫙 급등 나오고 편출입 결정되고 나서 주가가 눌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차익매물 개념이지 회사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한진칼 같은 경우는 사실 유럽 쪽 승인이 났죠. 합병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제 제로소멸도 좀 빠졌던 것도 있어요. 그리고 단계에 너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까 말씀드렸죠. 편출입이 확정되기 전으로는 변동성을, 제로소멸를 인한 차익매물 때문에 빠지는 변동성을 고려를 하셔야 된다. 하지만 그 전에 엄청난 상승률을 보셨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종목. 편출 종목들입니다. 보시면 암담하죠 지금. 계속, 계속 빠집니다. 여기 지금 2023년도거든요. 쭉 빠집니다. 다 빠집니다. 다 빠지죠. 이게 어제 종가까지 제가 차트를 업데이트한 거거든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안 봐야 되겠죠. 그래서 편출 종목들 여러분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 주가가 계속 많이 빠져서 지수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편출이 된 거기 때문에 보통 업황이 좀 안 줄 확률이 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래서 일단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이제 5월달 편출입 종목은 뭐가 있느냐. 예상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때는 굉장히 많아요.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이슈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알테오존부터 시작해서 현대일렉트릭, 오늘 현대일렉트릭도 말씀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엔캠, HPSP, 현대로템, 리노공업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JYP까지가 편입 후보 종목들입니다. 자, 그리고 편출 후보 종목들은 한온시스템, 카카오페이, SKC, 삼성증권. 약간 느끼만 봐도 뭔가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안 좋은 악재들이 좀 많이 나왔던 종목들이네. 라는 것들을 캐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출 후보 종목들보다는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건 뭐죠?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음, 근데 이것도 보긴 보셔야 돼요. 왜? 편출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내가 만약에 갖고 있다면 더 빠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악재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후보 종목, 편출 후보 종목들도 체크를 꼭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러면 편입 예상 종목입니다. 편입 예상 종목을 보시면은 일단 지금 알테오제, 뭐 너무 올랐죠. 최근까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 일렉트릭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오늘도 아까 좀 전에 주제에서 다뤘지만 일단은 수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현대 일렉트릭 다니는 구매팀에 있는 분을 지난주에 만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3년째 밀려있고 주문 들어와도 계약을 못한답니다. 쌓여있어가지고. 그 정도로 지금 전력기 쪽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앵캠도 굉장히 좋았죠. 앵캠은 사실 올랐다가 지금 차익림을 소화하는 구간이라 밀린 거지 주가 상징률이 가장 높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회사고요. HPSP는 워낙 많이 소개해드렸었죠. 고압수소, 언린 장비 쪽에서는 전세계 1위 기업이고 현대로템도 방산 쪽. 오늘 또 언급드렸죠. 현대로템도 수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기대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 보시면요. 자, 대한통운과 JIP. 둘 다 빠졌는데 JIP는 좀 볼만합니다. 이제 반등 나오기 시작하면 분할 매수를 다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보시면요. 자, 편출 예상 종목들은 여전히 주가 안 좋죠. 두 종목 반등이 좀 나오지면 또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 잘하시고 미리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충분히 이 전략으로도 여러분 수익 많이 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정말 이게 시간 내에 한다는 게 어려워요. 너무 좋은 강연인데. 자, 어떻게 1부 재미있게 보셨나요? 네. 저희 2부도 더 재미있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디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박철순 매니저님. 네. 홍보 하나 하셔야죠. 네, 항상 시간이 짧습니다. 랩을 거의 하면서 끝내는데 오늘도 이제 10시 20분부터 무료방송 진행되니까요. 유튜브에 제 이름 박철순 검색하시면은 라이브 방송 올라오니까요. 들어오셔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